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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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여자친구 있는거 아냐? 항상 같이 다니는 단짝이 있어 같은 반 친구 풍은호 어? 삐삐? 1010235 너가 나 열렬히 사모한다며 어? 근데 너 현진이 좋아하는거 아니었냐? 아니거든? 좋아하는건 연두야 나도 심장이 좀 이상한거 같아 그야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에 쿡쿡 쑤셔 이런것도 사랑이라면 나도 사랑에 빠진거 같아 내가 걱정됐구나 고백할게 어? 안되는데? 보고싶어 21세기에 너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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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